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 자리에서 해야 할 말, 그 시점에서 해야 할 말을 잘 가리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그렇게 변별할 수 있는 지혜가 절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김종인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은 1940년생으로 우리 나이로 보면 81세입니다. 연배가 아래 사람들한테 신망을 얻을 수 있는 나이고 좀 후덕하게 보일 수 있는 나이고 가능한 욕을 먹지 않아야 될 그런 연배입니다. 지금 한참 서울시장 보궐선거전이 시작됐습니다. 말을 아껴야 되고 분란이 일어날 수 있는 말을 가능한 삼가해야 됩니다.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내놓는 그런 말을 보면 왜 저런 말을 지금 이 시점에 해야 되는가 그런 아쉬움이 생깁니다. 김종인 위원장도 자신의 발언이 바깥으로 나가고 나면 언론들이 어떻게 다루게 될지 그 파장이 어떨지 이런 것은 충분하게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3월 26일날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CBS 라디오에 김현정 뉴스소에 출연해가지고 행한 발언은 봄처럼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저를 포함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뉴스티쇼에서 행한 발언이 나온 기사의 말미에 의견을 개진한 것을 보면 정말 자중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닿습니다. 첫 번째 가장 문제성 발언은 오세훈은 5에서 7%포인트 이기일 것이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발언입니다. 나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선거를 맞췄다. 무슨 신선이나 귀신인 모양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다 합니다. 오세훈은 5에서 7% 정도 차이로 승리할 것이다. 점쟁인 모양입니다. 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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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박한 발언입니다. 설령 그런 전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숨기고 있어야 될 때죠. 3월 25일날 오세훈 후보는 여론조사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빙 승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세훈 후보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날이 평일입니다. 다 이겼다고 하는 선거판에 누가 나가서 평일에 투표할 겁니까?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니까 늘 당하는 것이죠. 정말 나이값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오세훈 후보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뉴스를 보면 제가 이긴다고 하는데 그게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오세훈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김종인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선거를 한 것은 막판까지 초접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이겼다.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특히 야당 입장에서. 아마 이런 이야기를 계속 김종인 씨가 떠들고 다니면은 평일 날 투표하러 가지 않는 보수진영의 인사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 시민들이. 나이가 들면은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도, 해야 할 시점, 하지 말아야 될 시점. 이런 걸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기사를 읽고 항모 씨가 지적합니다. 저 입 좀 제발 제가 다듬은 표현입니다. 저 입 좀 제발 아주 다듬어서 입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런 걸 보고 시중 민심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좀 잘 읽고 처신하기 바랍니다. 81세면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안철수를 그렇게 까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안철수 대표가 차기 대선 역할론을 암시한 부분에 대해서 김종인 씨는 꿈이야, 꿈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거야 본인의 자유발언이니까 그렇다고 치겠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안철수는 완전히 끝났다는 그런 표현을 심지어 강조하는 부분이 아주 귀에 거슬립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미 별의 순간을 놓쳤다. 그의 배려의 순간은 2011년이고 국민의 지지도가 근 40%포인트에 가까이 됐을 때다. 그때 그 순간을 놓쳐버린 것이다. 설령 그런 판단을 갖고 있더라도 지금 한참 오세훈 후보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공동선대위원장 입장에서 선거를 돕기 위해서 뛰는데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냐 이 이야기죠. 지나치게 단정적인 표현을 그냥 사용하는 김종인 위원장을 보면서 자신에 대한 확신이 지나치게 강한 분이구나. 어쩌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을 전지전능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선거를 팡팡 마쳤다니까 지난 선거는 어떻게 마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4.15 총선은. 기사를 읽은 독자 이 모 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리 주접을 뜹니까? 그리고 무슨 길을 발산합니까? 어쨌든 안철수 씨가 패자인데 그따위 말을 꼭 해야 시원합니까? 더 이상 우파를 망치를 생각하지 말고 집으로 가서 나오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절비합니다. 한두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선거 전에 금방 뜨는 거지 않습니까? 선거 전에 우리가 다 이겼다. 이렇게 금방을 뜨는 것을 가장 싫어하죠. 그리고 그날은 쉬는 날이 아니고 평일 날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람들한테 호소를 해야 평일 날 표를 던지죠. 역대 모든 보궐선거가 현저하게 표가 낮게 나오죠. 그러면 조직표가 압도적으로 우세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고. 그럼 어떻게 그렇게 참. 다음 또 하면 나는 윤석열에게는 최고의 평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별의 순간을 포착했기 때문에 이제 준비를 하면 진짜 별을 딸 수 있다. 지금부터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달려있는데 속된 말로 파리가 많이 모이게 돼 있는데 어떻게 잘 골라서 치울 걸 치우고 받을 걸 받고 하느냐에 따라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자기한테 언론 와서 도움을 SOS를 청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로 들리는 것이죠. 그런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아주 후한 그런 점수를 주는데 그거야 뭐 개인의 선호니까 그건 자유인 거죠. 다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후한 평가를 주는 걸 보고 저 양반이 국민의 비대위원장을 물러나고 단 다음에 저쪽에 줄을 설 의향을 갖고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다음 줄은 아마 윤석열 전 검찰총장 줄인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적당히 평을 하더라도 적당히 후하게 하는 게 좋은 것이죠. 장 모 씨의 평가입니다. 나이 들면 갈 곳은 정해진 한 곳 뿐입니다. 무얼 매사가 서둘러 생각하십니까? 지금 분열스런 사고나 언동이 적절한지요. 그러니 정체성을 늘 의심받는 겁니다. 모든 직을 내려놓고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맡긴 겁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좀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말을 가려서 한다는 것이죠. 지금 막 성급환이 시작이 됐는데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고 상대방에게 기분이 나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이야기를 외하며 유권자들이 지나치게 안심해서 투표장을 찾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발언을 하는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을 보통 시민들이 어떻게 보겠냐. 제대로 볼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안의 바람이 많이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당신이 어떻게 5에서 7% 이긴다고 하냐. 화근을 할 수 있느냐. 당신이 무슨 전쟁이냐. 당신이 무슨 신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조선이나 중앙이나 동아일보의 하단에 한번 댓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다 비판적인 겁니다. 꼴 보기 싫다는 이야기. 남은 기간 동안 자중자해 좀 하기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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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